더 멀리 생성되라고 하하 뭐야 추락하는 상황이야 그거 쟤가 죽었어? 봤어요? 카구팔로 이길 해보자 카구팔 아이언사이트로 1등하기 카구팔 구해봅시다 미션의 도내가 빠지면 서파즈 2번판 카구팔 아이언사이트로 1등 시 22,000원 갑시다 음.. 넵 알겠습니다 아이고 재미있다님 감사합니다 일단 카구팔 구할때까지는 호신용총은 들고 있을게요 호신용총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젠구팔이 딱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일단 호신용총은 있어야 내가 적을 만났을 때 대처는 가능할 테니까요 그거 인정합니다 음 젠구팔을 구하면 이제 다 버리는 거죠 젠구팔을 제외한 모든 무기를 네 곤총까지 다 버릴 거예요 진짜 카구팔 아이언사이트 하나 들고 마치 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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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저씨같이 시모 해위 그 아저씨같이 젠구팔 바로 나와라 진짜 젠구팔이랑 7탄만 챙기면 돼 젠구팔 딱 나오면 앞에 다는거 칡패드 다 필요없어요 사람이 말이야 순정남자 아니에요 순정 커스텀 순행은 순정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순정 부품을 순정으로 쓰잖아요 그 좋았어 7탄총이 나왔어 보급을 먹으러 가는게 더 빠를 수도 있어 아까 그 옆에 차있었는데 버그있었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되고 어 가자 제발 하필은 근데 로족 로족보단 좀 멀긴 하다 에탑 노줌으로 쓸 순 없어요 에탑을 노스코프로 쓰는거지 진짜 말도 안돼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 배율을 다는걸 가정하고 나온 총이라서 M24같은 경우는 배율이 없어도 쓸 수 있게 아이언사이트가 달려있는데 없어요 아이언사이트 자체가 없어 AWM은 달 수 있는 거 레일밖에 안달려있어요 배율을 달릴 수 있는 말그대로 배율이 없으면 쓰지 말라는 총이나 마찬가지인 총이라고 아이언사이트가 돌.. 돌아서가 늦을 각인데 한참 늦어도 늦을 것 같은데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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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어이씨 먹으러 오네 M24 나와서 무배율로 우승하면 그건 2만원 5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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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4만원 내꺼다 건들지 마라 미션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션이 바뀌었어 미션이 바뀌었어 미션 바꾸자 히토미건이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히토미건으로 2만원 얻게 카운파를 다음판으로 찰지단 말이야 아이언사이트도 아니 도대체 보급에서 나오는 건데 왜 아이언사이트도 안 달리게 만들어놨을까요 아이언사이트란다 그 뭐 대율 같은 걸 아무것도 지향사 계역도 그렇게 엄청나게 좁지도 않아요 오는 거에 지나가는 거야 진짜 빡세해 보여야겠네 점사우탄이라서 애들 죽여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시피 한탄이라서 빨간티 아이씨 그렇네 아니 왜 입었는데도 빨간티가 티가 나는 거죠 나 아까 빨간티 받고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별 들고 있겠다 SMG 하나 들고 장전 안 한 상태에서 배율로 망원경 하세요 망원경이요? 아니야 터미건만 들고 1등 해야지 반칙은 용납되지 않는다 뭐 여기 오는 거야 가는 거지 구급상자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있지 오 오는 거야 뭔가 터미건이 딸각딸각 소리가 더 좋은 듯 터미건이 딸각 소리가 더 좋은 듯 이바이바 거기군 이미 그 고급은 능쟁이가 먹었다구 아 레드존 센터야 제발 빼야 된다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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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버그있다고 아까 그 버그 여기있다고 아 엠포네 뒤질래? 이바이바 거기군 자네가 상대하는 사람이 바로 눈쟁이라고 눈쟁이라고 절대 알 수가 없다구 토미군 색깔도 잘 안보인다구 이거 보면 핵이라구 아 진짜 앞에서 봐도 모르겠다 나뭇가지인 줄 알겠다 SMG 소원기만 나오면 진짜 완벽한데 갱스턴데 거의 내가 봐도 여기 있는건지 모르겠다구 소리가 너무 찰져 이거는 소리가 딱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자리 개꿀이라구 이 집 먹으러 100% 올거라구 이런이런 자기장군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게 생겼잖아 더 멀리 생성되라고 하하 뭐야 추락하여 사망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저기가 죽었어 봤어요 금방 개웃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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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아아 어이 어이 보급 여기 떨구지 말라고 어구로 끌린다구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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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다구 잘못봤나 아 나무 풀을 잘 봐 보구나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뛰어가는 것처럼 보였어 이렇게 이 풀 잘 보고 보세요 이렇게 하면 사람 뛰어가는 것처럼 보였어 빠르게 사람 뛰어가는 주건줄 이런 이런 보급은 근처에 눈쟁이가 있다고 아 경기적 밖에서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차 밖으로 오라구 니 목숨 없는 거라구 저기 사람 있다구 이쪽으로 오고 있다구 이쪽으로 올 것 같다구 어이 어이 두명이나 오고 있다구 잡으라고 눈쟁쿤 저게 화면도 오고 있다구 저기 화면도 오고 있다구 저기 자기장 잠긴다 그 자기장 밖에서 아직까지 좋은 애들이 있어 죽은건가? 경기적 밖에 죽었다는 소리 안들렸던거 같은데? 죽었어? 아 눕자마자 떴어 눕자마자 뜬거면 쟤 맞을수도? 내 킬 안떴네 10초 아 차 갖고 가는게 나을라나? 길리때문에 안 들고 가는건데 저앞에 차에 사람이 있겠네 좀 애 따끔하겠다 아 너무 멀다구 차 가져올걸 그랬다구 하숙에 들어가면 길리 너무 잘 보인다구 와 움푸 이 소리면 개끄네 엄청 가깝네 버기 움찔까? 버기 움찔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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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 오우 미친 으메 요거 랩 요거 모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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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먼저 클리어 합시다. 저기 한 명 있네. 지금. 바로 여기 있다. 한 명. 노란 펄밭은 길이 잘 보이는데? 화면 체크. 화면 체크. 저기 있네? 이거라구. 미션 성공이라고 벨레림이 스코드 안전에 나왔다고 한다고요? 뭐 가야죠 당연히